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사회공학적으로 어떤 아이디의 정보들을 탈취한다거나 아니면 피싱 사이트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BF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칼리 리눅스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최신 버전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pt install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설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설정 파일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이제 apt update를 미리 저장소를 항상 하는 습관들을 좀 들이쉬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udo apt install 그 다음에 bf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 과정들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워크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같이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yes를 하시고 난 뒤에 설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 설치되고 난 뒤에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기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 과정들을 좀 보면은 이제 루비 환경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관련된 것들 모듈들을 쭉 세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전보다 이전보다 이제 이 bf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데 좀 더 더 간편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서비스들을 동작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는 건데 현재는 다 이제 딱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시면은 수도 bf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실행을 시키시면 되고요. 초기에 실행을 했을 때 얘는 패스워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bf bf 라고 해가지고 기본 패스워드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설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똑같이 bf 라고 치시면 여러분들 안되고요. 여러분들만의 패스워드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설정을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ip로 설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악성 스크립트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요것을 통해서 bf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의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피싱 사이트나 그런 걸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 프레임워크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쭉 보면은 다 액티브이 되어 있고 러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정상적으로 다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에서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테스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한테 실질적으로 스크립트를 악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을 하게 되죠. 127.0.0.1 3000포트로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bf 그 다음에 앞에서 설정했던 패스워드로 입력을 하시면은 로그인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 패스워드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만약 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우리가 bf 쪽에 있는 설정 파일로 여러분들이 가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기본 패스워드로 설정했는데도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좀 버그성으로요. 그때는 수도 cd로 가서 우리가 디렉토리가 어디 있냐면은 유저의 쉐어의 그 다음에 bf 사이트 스크립트 쪽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usr의 쉐어의 이쪽에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은 이쪽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conf.yanun 파일이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vim에 config.yanun 파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패스워드 제가 설정한 것을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걸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보안상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죠. 보안상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훅.js 라고 하는 파일들이 이제 생성하는 것 파일 이름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테스트로 만들었던 것이 있죠. 어디냐면은 이쪽이죠. 이쪽에 보시면은 훅.js 라고 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훅.js 파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걸로 이제 공격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공격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 이렇게 제작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3000포트 그 다음에 훅.js 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침입 탐지 시스템들이나 그런데 탐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요걸 또 수정해 주시고 새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3000포트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사용하는데 이 내부에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3000포트가 아웃바운드로 방화백이 안 열려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요거는 이제 80포트 같은 경우나 443포트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가지고 실제 범죄자들이 공격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의에키 시나리오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방화벽 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다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한 사례를 보면은 SOC 제가 저는 이제 여기다가 방화벽까지 설정을 했어요. 이런 환경에다가요. 그랬을 때 이렇게 설정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3포트에서 443포트에서만 아웃바운드를 허용하게 이렇게 개발 서버 쪽에서는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훅점.js라는 공격 패턴을 썼던 3접 폰트에는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성공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공격자 입장에서는 80포트나 443 이렇게 아웃바운드에 허용되는 포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BF에 대한 설치하고 설정들 그 다음에 기타 생성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뒤에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유도를 하시면 되거든요. 유도를 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